BMW 코리아 2006년 설마지 특별 프로모션 실시 BMW 코리아 대표 김효준은 2006년 새해를 맞아 설마지 특별 프로모션과 무상 점검 서비스 시승 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이번 설마지 특별 프로모션은 구정 연휴까지 2006년식 BMW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별 소비세 인상 이전 가격 리스 차량 자동차 등록 채권 비용 면제 BMW 파이낸셜 서비스 리스 고객 대상 36개월 계약 기간 이상 보증금 또는 선납금 30%야인 경우 해당 BMW 프리미엄 서비스 패키지 5년 10만 km 동안 소모품 무상 지원 등 풍성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설연 이후를 대비하여 전국 BMW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 중 BMW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은 BMW 점단 진단 장비를 이용한 차량 무상 점검과 간단한 전국 교환, 오힐유 보충 서비스 유상 수립, 고객 대상 여권 지갑, 골프 모자 등의 기념품 증정을 비롯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20일까지 BMW 코리아 홈페이지 www. BMW K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4박 5일 시승권 1월 27일에서 31일 BMW 베이비레이서 IEI 등 상품이 주어진다. 당첨자는 24일 BMW 그룹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설마지 특별 프로모션 및 무상 점검 서비스 시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 또는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 080-269, BMW-2200 로 문의하면 된다.